ㅋ 그니까 쒔 쌀 먹는 양이 얼마나 되는데요, 햄스터가? 근데 햄스터가 쌀을 잘 먹나? 원래는? 원래 땅콩 먹지않나? 원래 땅콩 뭐 이런 거 먹죠 견과류 뭐 이런 거 흠바락시 헤바락시 해바락시 헥헤이익 종이컵 한 개 정도를 먹어요? 쌀을 대게 많이 먹는건데? 나도 하루 안먹을때는 종이컵 하나 정도 먹는데? 쌀 아 맞다 아홉마리가 먹지 아 맞다 맞다 아홉마리가 먹지 근데 쌀값이 더 더 적게 들어가지 않나 쌀값이 근데 공기가 없어서 햄스터로 대체했다는건 뭔소리야 공기 공기 뭐 질소 산소 뭐 이런게 포함되어있는 공기를 말하는건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또 있나 자 4마리밖에 지금 발견을 못했고 일단 아 공기놀이 공기 나도 공기놀이 잘하는데 저 공기놀이 막 허리케인 막 이런거 허리케인 그 회오리잡기 마밤바 뭐 이런거 되게 이런거 다했어요 성공률 80%이상 예 12공기도 했었고 손이 큰편이라 제 손이 좀 커요 손이 좀 많이 커요 어 손이 좀 많이 큰편이라 손 손이 공기놀이를 참 잘했어요 공기놀이를 보통 비올때 많이 하죠 이럴때 이렇게 비올때 밖에 못나가니까 아니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밖에 나가야 되잖아 밖에 못나가니까 공기놀이밖에 할게 없는거야 특히나는 쉬는시간 10분밖에 안되니까 공기놀이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때는 이제 밖에 나가 막 뽈차고 난 뽈차는거 보다 막 팔굽혀기하고 막 철봉하고 이런걸 좋아해 철봉은 철봉을 좋아했지 맨날 나는 꼴깨퍼만 봐가지고 이거밖에 없는거 같은데 하나하나 먹어볼까 또있나 아니 여기 기지가 왜이래 여기 애들이 적어 이거 기지가 애들이 너무 적은데 이거 뭔가 속일수가 아 저기도 있다 그치 근데 쟤는 하나 따로 떨어져있다 자 쟤는 몰래가서 죽이자 혼자 따로 떨어져있네 아 근데 언덕이다 자 쟤 뒤돌아보면 난 죽는거 자 쟤 뒤돌아보면 난 죽는거 rpg네 rpg 질러고있네요 자 이런건 또 이거 활로 쏘는게 아니라 가까이 가가지고 칼로 폭폭 찌르는 재미가있지 칼로 폭폭 찌르러야 재미지 경험치도 많이 주죠 말타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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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했던거 같애 말타기는 중학교때만 했죠 말타기는 중학교때만 했고 아 이거 어떻게 저 뒤돌아보면 안되는데 자 자 자 겹치기전에 자 쪼끔 멀리다가 버려놓구요 자 저좌석도 따로 어 차가 많이 다니네 진짜 여기 차가 심심하면 다니는데 자 여기 다행히 숨길데가 있네 그리고 어 개구멍은 없어요 자 자 이 여기 뒤에다가 자 자 아 차가 많이 다닌다 차가 장난하는게 다닌다 진짜 권총으로 암살할 수 있어요 여러 명을 암살할 수 있죠 아 아 나 들킨다 들킨거 같은데 바보같은 놈 어 쟤 쟤는 활로 죽일 수 밖에 없었어 쟤 시체 확인하면 애들 다 부른단 말이야 친구들 모여라 친구들 한단 말이야 얘네들 어 모여라 친구들 잘하잖아 뭔가 뭔가 이상하며 차가 너무 자주다닌다 여기 진짜 아 저거 참 컴퓨터 조립했어요 조립하고 시험가동 다하고 오늘 그리고 아 근데 이거 지금은 땅 지금 원래 컴퓨터고 예 지금 OS하고 기타 등등을 그냥 조립만 해놓고 예 시모스까지 들어가서 작동만 확인했어요 다 잡혀있더군요 예 이번에 한방이 됐어 아 저번에 예전에는 아주 그냥 메인보드때문에 몇번 한번 메인보드때문에 교체하고 그랬었는데 그 교체 한번 하면은 이게 금방 되는게 아니야 직접 가서 하면 금방 되지만 직접 가서 안하기 때문에 아 아 저 활로 쑥여야 되나 자 오 오 하나 더 있었네 오 됐지 아 차에서 나온다구나 아 총으로 한번 들켜 이렇게 1000점 못 먹었어 1500점인데 원래 아 두 명 남았을 때 할걸 쯧 아깝다 근데 써보고 싶었지 왠지 써보고 싶지 않나요? 새로운 스킬을 얻으면 써보고 싶었잖아 좀 써봐야지 아 아 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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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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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이게 재밌겠는데 한번 해볼까 일단 이거는 사냥하는거랑 이 지금쯤 되면 사냥하는게 그렇게 재미없어요 이제 점령하는게 재밌지 이정도 되면 왜냐면 무기가 겁나게 좋아졌잖아 사냥을 얻는것도 없구요 아 경험치 얻지 돈하고 참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이게 탁 흐흐흐흐흐흐 어쩔수가 없어 나 이거 이렇게 웃으면 이상하잖아 아하하하 어차피 또 말했는데 아하하하 우하하하 으흐흐흐흐 웃겨서 웃는게 아니라 억지로 웃는거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moisture 어... 억... 억... 억지로 웃는거같지 않나요? 하하핳하하핰 어디에 웃... 웃길 때 어떻게 웃지? 다른사람들 히히히히히히히 크으크어하하하하하하하 아... Fur... 막 이렇게 웃는사람도 있잖아 아... 웃는 사람... 이렇게 웃는사람도 있잖아 크...하...per... 막 이렇게 웃는사람도 있잖나 아니 그 내 동생이 그렇게 웃어서 내 동생이 내 동생 웃으면요 웃는 게 막 이래요 내 친구 중에는 막 막 이렇게 웃는 애도 있는데 웃는 애도 있는데 근데 옆에 있으면 그래 별로 신경이 안써요 이거 뭐야 맨손으로 죽이라고? 근데 맨손으로 죽이라는 것 같은데 어 칼로 야 오래간만에 이런데서 지금 뽀떼 타니까 어 그게 생각나지 않나요? 립타이드 립타이드 생각나지 않나 립타이드 립타이드 립밍룸 어서오세요 뭐해 이거 왜이래 자 노란색 하나 넣었고요 어디는 찾아야 되니까 여기가 저기있다 안돼 얘 아니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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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오우여 뭐야 야지рок 후후 어오후 에너지 또이네? 또있어 또있어 이렇게 사냥해야되는거야? 꼭? 아 꼭 이렇게 사냥해야되는거야? 아이 죄송합니다 뭐야 가죽을 얻으라고? 근데 가죽 얻어도 뭐 만들게 없는데? 뭐 만들수있나? 알비노 악어과죽으로? 아 뭐 만들수있는게 없잖아 없어요 다 됐어요 다했어요 아이템 업그레이드는 뭐야 이거 뭐 이거 갖다 팔라고? 갖다 팔면 얼마되는데 이거 30달러밖에 안되잖아 아니 30달러밖에 안되는거 뭐 오 오오오오오오오 팅 힝 팅 팅 팅 팅 팅 팅 예전에 예전에 어...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오우 당근감자님 늦게서, 늦게서나마 응, 그래도 타 안타고 다녔죠?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보트타고 죽이는 게 있었어요 아아아아아 그런가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그거 기억하다니 정말 정, 정통으로 보셨군요 그... 내가 예전에 방송을 열때 어, 내가 이걸 하잖아요? 한명 튕겼을 때 가끔씩 이걸 하거든요? 그러면은 방에 있던 어, 대략 한 일곱, 여덟 분 에서 열두 분 정도 그때는 계셨는데 그분들이 모두 후라이팬 놀이를 외쳤는데 흐흐흫 입 Sabrina 히lk 그게 나게 장난으로 하다가 사람들이 반응해주니까 재미있어서 계속하게 되더라 맨 처음에 장난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몇 분일 처음에 감자, 지금 감자님처럼 그래서 한 몇번 더 했죠 중간중간에 이제 뭐 하루에 한번 하루에 한번 이상한 적은 없고 아 하루에 한 세 아 두번 세번 한 적은 없고 저것도 한번 할까 뭐 잡는거지 또 마채태로 곰 잡는거야 이번엔 마채태로 곰을 잡으라고 야 이거 도전해보면 하겠는데 마채태로 곰 잡으라는거 자 달려 마채태로 곰 잡으래요 아무도 나를 따라올수 없어 오 뭐야 윙수트했는데 양물을 하셨다 아 나 윙수트 했는데 자기랄 자 약물 빨구요 달려 내가 달리는게 달리는게 아니야 내가 뛰는게 뛰는게 아니야 자 어쨌든 왔어요 어디야 저쪽인데 만능약이에요 만능약이에요 통마자도 안아프고 아 이거 부재를 약물 중독 주인공이라 아 그거 약물 중독 주인공 있잖아 이 게임보다 이 게임보다 정말 약물을 항상 먹고다니는게 그 주인공 있어요 내가 그거 약물중독 게임이라고 해놨는데 완 anomalous uphold 됐나 icular 예 미쳐 미쳐 야 미쳐 그거는 또 워오오오오오오ảo coordination 씁 오오오요 애너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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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 죽을뻔했다 우와 마체대죠 위험했어요 자 공가족도 얻었으니까 일본돈은 아직 안샀어요 돈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귀여운 소녀 어 이거 뭐야 가까이에 있는데요 가보죠 자 달려 약먹고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지 자 이것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수영을 수영을 초인처럼 수영을 플래스처럼 아 그러고 보니까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 뭐 이런 게임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플래시라는 게임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지금 기본칼 쓰고 있는거죠 뭐 뭐 죽은거 아냐 어 어 수영하래요 파란색 파란색 이파리가 어 잘 살아겠네 어 어 난지 어떻게 알아 얘는 내가 어 잠이 피어온 놈인지 알고 있는거 같아요 그걸 그걸 비밀로 나에게 돌문 요청하는거 같은데 어 여기 되게 멀꺼 많은데 이 섬에서 제이슨 브로디 하면 우는해도 그냥 호랑이처럼 아니아니 그 뭐지 아 내 이름을 들으면 우는해도 멈춘다 이게 생각이 안났어 하하하하 제이슨 브로디인데 제이슨 브로디인데 파란색 이파리도 좀 뭐가 되는데 어 뭐야 야 이 늪식대 볼 때마다 정말 립타이드 생각난다 립타이드 그 이 부분 그니까 이 정글에서 살아먹는 부분이 그게 초반이잖아요 난 총캐릭스로 아는데 얘 보시면 알겠지만 총도 없고 총도 기복 막 그 모총 막 그걸로 막 겨우겨우 앵간에 버티고 아주 거의 힘들게 살았죠 거기서 그래서 그게 기억이 너무 그거에요 너무 힘들게 살아서 잠깐만 잠시만 자 심해점수 하나 먹구요 자 심해점수 하나 먹구요 누가있나? 아 아 아 아 그 에 에 사과사건 아 그것도 기억난다 푸 사건이었나 뭐였나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총 총을 얻었는데 총관리를 총관리를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 모르했던 것 같은데 그래 그랬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려나 꼭 심해점수 그거 안 먹어도 되네 어 갑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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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아 아 어 와 나 지금 의자 뒤로 넘어올퍼랬다 와 컨저링이 뭐에요? 공포게임일거 같은데 왠지 공포게임일거 같은데 왠지 아멘! 아멘! 공포게임일거 같은데? 음식을 찾고있어 아니다. 사실은 일어났는데 쉽지 않지 감사합니다 파란색 지금 파란색 이파리가 별로 없는거 같은데 파란색이 별로 없죠 파란색 이파리 따야되는데 파란색이 많은데가 있나? 이렇게 나가볼까? 파란색 이파리를 따야되는데 여기 이쪽 구두에서 바다쪽으로 가서 미역이라도 좀 감자 이파리 따라가자 미역감으로 갑시다 좋아좋았어 미역감으로 갈때는 오토를 타고 가야죠 해양가에 이렇게 뭐 파란색이 없으면 안되는데 미역감으로 갑시다 미역감으로 갑시다 미역감으로 갑시다 어? 저기 하나있네 좀 많은데 없나? 아 아 아 아 아 하나 하나 뜯어들어 잠수해야돼 잠수해야돼 자 이쪽에도 지금 본거 같아요 파란색 저기다 저기다 어 여기 좀 있네 자 미역감으로 갑시다 이게 미역이에요 미역 안갔죠? 야 야 누가 시체를 여기다 버렸어 시체버린거봐 시체버렸어 또 딩기셨군요 야 그래도 두개씩 딸수있는 그 스케일이 있어서 다행이지 안그랬으면 정말 파란색 파란색 난 다른걸 원하지 않아 파란색만을 원한다고 남자라면 파란색이지 예전에 그런거 있지 않았나? 초등학교대 남자가 빨간색 뭐 빨간색인가 뭐 아무튼 뭐 그런색 좋아하면 멍 막 애들이 놀리지 않았나? 우리땐 그랬던거 같은데 남자라면 파란색이지 여자는 빨간색이었나? 뭐 분홍색은 아니었던것 같고 백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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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도 그럴생각이었습니다 잠시만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없냐? 야 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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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거리는 놔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없어? 야 미역 정말 없는데? 야 미역 왜 이렇게 없냐? 아니 야 미안하다 잠깐 부딪친 것 같고 뭘 그래 쟤네들은 어? 야 왜 그래? 왜 그래? 미역 미역 있었단 말이야? 여기나? 잠깐 부딪쳤을 뿐인데 애가 내 운전미술 미안하다고 까지 이렇게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애들이 공격을 하잖아? 네 아픈놈들 애들이 용서가 없어 애들 좀 자비스노를 좀 가지고 임마 어 이제 하는 어? 좀 그래야지 사람이 어 융통성도 있고 좀 툭 치면 죽자고 달렸더니 하긴 뭐 스카이림 할때는 더했죠 스카이림 할때는 지나가는 닭 하나 잡았다고 전체 마을사람들이 공격하는데 뭐 왜 닭 잡았냐고 하면서 막 모든 전체 마을사람들이 칼을 들고 공격하는데 잠깐만 왜 이렇게 없냐 정말? 3 투Г 야이쫫 겨우 하나 발견했어 조금만 더 돌아보고 그냥 가죠 아 너무 없었나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파란색 이팔에 좀 많은데 좀 알아놨으면 좋겠다 어? 야 막판에 3개가 몰려있는 데가 있다 아냐아냐아냐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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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지 고기들이 파티를 하고 앉았어 아 헤엄치고 있어 앉아있진 않죠 떼거리의 위력을 보여주려는건가 자 그거 아시나요? 그 개미가 전세계에 있는 개미가 무게를 재면은 전세계에 있는 개미를 모아다가 무게를 재면은 뭐 지구의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뭐 몇 분의 몇인가 뭐 그렇다고 하던데 뭐 어쨌든 그만큼 많다는거겠죠 이거 몇 분의 몇 분의 몇 분의 변신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15분의 몇 분의 변신지 몇 분의 몇 번이 hasta 기간이 대단하죠 좋아좋았어 노를 던지러 갑시다 좋아좋았어 아냐 나 이파리가 얼마나 있지? 자 15개 4개 빨간색 좀 따야된다 빨간색 따야된다 빨간색 가는게 내 빨간색 야 풀이 없을려나? 야 진짜 만약에 주사 힐링말고 빨간색 물약이나 그런것도 좀 어우 여기 이렇게 높은데 있으면 내가 정차를 못하잖아 어 뭐야 아이 나 뭐였다고 아이고 씨 아니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아 너무하네 너무하네 너무해 아 조금만 더 오케이 어 빨간색이다 어 저 위로 올라가야되는데 지금 날씨가 어두워지고 있어요 날이 올라갈수있나? 아 여기서는 저 위로 올라가야되는데 위로 올라가는 길이 스읍 아아 아아 이쪽을 통과해야되는데요 차 없나? 차좀 어두워타고 가면 안되나? 달려 파란색 파란색도 좀 어둡겠다 이게 뭐야 동굴이 있는데 왠지 여기서 오케이 못봐 못봐 아 볼 수 있나 못봐 아 못올라가요 엄청난 달리실력으로 최대한 올라가보자 아 멍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끝까지 이런식으로 전체맵을 구현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근데 너무 작아지겠죠 그러면 엘더스크롤 6는 언제나 올려나 엘더스크롤 6는 블랙 뭔가 뭐 거기를 이쪽으로 가서 올라간다고 했지 내가 참 올라가는게 있을까 해서 온거죠 저기는 어떻게 올라가 그러면 없는데 달려 빨리빨리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대충 정찰하고 대충대충 정찰하고요 그래 가야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저 어떻게 올라가 올라가는 길이 있어 자 일단 저거부터 없애고요 되게 많아 보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 봐야 돼 잘 쏴야 되는데 자 한방에 제발 좀 내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높이 올려서 쏘는건데 아 나 못봤어 지금 끝까지 봐야되는데 오케이 없앴어요 흐헤헤헤헤 여기 여기로 가자 여기 니 숲으로 들어가자 좋아 자 감각감각 애들이 또 있나 보고요 아 발견 미처 못한 애들 다 있네 다 발견했네 다 발견했네 다 발견했네 다 발견했네 어 아 아니구나 한참 맞네 한참 맞네 어 오오오오오오오 아유 진짜 아이 뭐 에티스틱 퐁 자자자자자자 조 vig 발견해놓고 일단 자 일단 이쪽으로 해놓구요 오오 종합병 있다 이쪽으로 오네 중합병만 죽이고 쟤한테 돌 던져봐야지 머리에 머리에 돌 맞으면 아파야겠지 자 돌 던져 돌을 했자 오오오오 완전 들켰어 완전 들켰어 완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자자자자자 잘해야되 발견만 안되면 되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발견만 되지마 오 뭐야 발견됐잖아 증후까지 오잖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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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중요한 사실 알았습니다 돌 던지면 바로 나를 보는군요 머릿속에다 머리에다 돌 이렇게 던져주면 여기는 쉽게 쉽게 가죠 아 안맞았어 자 자 오케이 자 멀리서 잘 봐야 되는데 아 안맞아 아이씨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안 맞았어 예 정확력이 좀 안좋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조진전이 없잖아 다시 재장전하구요 자 좋아 다 죽었나 다 죽었나 다 죽었나 다 죽었나 다 죽었나 분빼병이구나 동갑병아 너도 이마 이총에는 한방이야 이거 대물적으로 총이거든 롤롤롤롤롤롤롤롤라 야아 이걸로 했는데 천오백조 맞았어 아 역시 정형성이 좋긴 좋군요 빨간 빨간색 여기 좀 있다 가져가자 정형성이 좋긴 좋아 자 빨리 먹구요 또 먹고 아 일본도로를 좀 사볼까 근접무기가 있죠 아 나 일본도구나 아 일본도 안도구나 그랬구나 아하 그러셨구나 그냥인줄 알았네 내가 일본도라니 일본도라니 야 저거 뭐야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 얘 맡겨주십쇼 나도 먹고싶다 그렇다 어 자 가는 길에 있는거 자 이렇게 가서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뭐야 아 지휘소구나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다 먹어버릴까 저격총으로 저격하니까 너 금방 금방 끝나는데 진짜 나도 배고픈데 도망가 야 빨라색 되게 많네 에이 오오오오오 하... 아...이C... 지대로 박았다 전면 충족했는데? 하지만 그런걸로 꿈쩍 안하는 주인공이에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아아아 안좋았으면 돼서요 차를 제대로 주차시키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 어디까지 넘어지려고 어디까지 떨어지려고 어 계속 떨어져 여기도 뭐 금방 죽이겠네요 자 강강강 하나 먹구요 아 야 강강강 하나가 이렇게 멀리까지 어 이거 뭐야 자 일단 활로 쿠퍼 알 어 죄송합니다 자 이것도 없애고요 두 개 세 개 세 개 있나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아 저기 더 있구나 저건 좀 먼데 저건 조금 맞추기 어려워요 어 근데 맞췄어요 됐어 이제 뭘로 죽이 가요 자 자 자자자자 내가 어딘지 몰라요 가까이서 수류탄 던지 던지지 자 아 아 정말 안 죽네 어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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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방심했군요 야 깜짝 놀랬다 스 지금 개머리판으로 뭘 찍은 것 같죠 느낌 딱 그건데 개머리판으로 뭘 찍은 것 같은데 그걸로 도착했군요 저 해수 정답 그걸로 오 물이 안들 무슨 아니 나와나와나와빨리빨리 발 넣어 들도 안 넣어 자 너가 나오고 넣어두 자 일단 일본어님 아 뭐야 한문님 어서오세요 저부터 없애고요 자 이렇게 없애고요 오오오오 표 아앰 fem 저 부셔야되는데 아어어 오우 오 tule increasing 요부쳤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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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명 두명 햄스터 렐렐렐렐레 쑥쑥쑥쑥 쑥쑥 누가 보는건 아니겠지? 암바암바 아무도암바 보지않고있어 제 시체는 수프레아 입이 숨기고요 오 오오 쟤 발견안해났네 어? 왜 안풀려 입구가 어디야? 어.. 어 입구가 이쪽이구나 바로 정면쪽이었군요 옆엔줄 알았더만 자 나왔어 고! 나오긴 했는데 공격할 생각을 안한다 오 나 발견될거같은 방송 발견될거같은 느낌이 느낌이 뭐야 나 아무것도 안했어 오오 어떻게 던지는거야 나 여긴 줄 알았나? 어? 너 죽어라 이마 아... 너 쫓고 오오오오오 이런 재구를 오 아이 야 달려오다 왜 안달려와 중간에 멈추니? 애가 끈기 없게 끈가에 달려왔으면 달려와야지 아 야야야야 수리탄 던진다 근데 발견 안됐어요? 발견됐어요? 발견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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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제 슬라이딩 했는데 아하아아아아아아아 아까워요 에 귀찮 귀찮 어어 자 안전하게 가볼까요 이거는 자 안전하게 가보죠 아 이 정도에서 다 저격할 수 있죠 한 발씩 한 발씩 저격하는 오케이 야 나 발견할려고 그런다 발견할려고 그런다 어 발견했어 저게래 아 나 이거요 세번째꺼 아 이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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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할껄 여기 여기도 보인다 좋아 이미 이미 발견되서 어쩔수없어 아 이 다리 다 가링사이로 맞췄는데 어 어디야 오케이 오우 헤드샷 저 온다 야 쟤도 저기까지 올라갔어 아 아 안돼 아 안돼 아 아 지금 힘들어요 오케이 자자자자자자자 아 안 맞을 거 같던데 여기는 아 오케이 다 죽었다 왜 줌이 없냐구요? 왜 십자선 표시가 없냐구요? 네 다이렉트 시빌이 아니라서 그래요 다이렉트 9라 그러세요 9 시비를 지원 안하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옛날거죠 아 네 이거 그래서 내가 내 컴퓨터에 돌리면은요 예 터질라 그래요 컴퓨터 컴퓨터가 터질라고 합니다 터지기 직전까지 가죠 자 여기도 빠르게 가서 빠르게 점령하고 빠르게 오죠 정말 빠르게 점령하는거 그 rpg 그냥 대충 그냥 갖다 대고 쏘면은 그게 좋은거 같긴해요 부치맨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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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치맨입니다 가지고 있는거 부치맨꺼라고는 생각을 못하셨나보군요 레 Gabriel 윌 와 완전히 지금 한끗 차이로 300m 남았는데요 이런식으로 가..서..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estos 자 거기다 왔어요 햄스터는 밥솟나요? 햄스터 밥솟는지 물어보던데? 햄스터는 꿈나면? 햄스터는 어떻게 한 몇시간 자요? 세 바퀴 돌리는게 두개밖에 없구나 됐나? 자 일단 경보기 아 일단 저 녀석 없어 줄까 이거? 자꾸 이거 왔다갔다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저거 또 죽을래? 경보기는 지금 저거 하나 있는거 같은데? 하나밖에 없는거 같은데 경보기? 이건 여기서 지금 못꺼요? 여기 어... 개구멍이? 아 조금 위험하다 요리를 망쳤다구요? 아 누나가 요리해 먹어요? 요리를 해 드시는구나? 보통 아무리 누나가 있어도 요리 잘 안해먹을텐데? 괜찮은데? 뭐해? 좋아. 자, 이거, 이거 먹어야 겠다. 삼페인님 와서 오세요. 삼페인하니까 저거 생각나는데? 데드, 데드알랜드원? I need 삼페인. 맨날 뭐 삼페인 가까우라 그러잖아. 전석이 이쪽을 보고 있네? 야, 이쪽 보지마 인마. 왜 자꾸 이쪽 보려고 그래? 자꾸 이쪽 보고 있네? 돈은 없죠? 아, 이쪽 보고 있어. 야, 저기 봐. 뒤를 봐. 좀더 가까이 가서. 자, 뒤를 봐라. 그치. 좋아요. 1mm도 안되갔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 뭐, 찬물에다가 있나? 찬, 찬물에다가 계란을 담가 놓으셨나? 흐흫 생당겔도 맛있죠? 예 컵에다가 해가지고 간장 살짝 넣은 다음에 간장이나 소금으로 살짝 간한 다음에 간장 자 화살 잘 못쌌어요 식당 하나 남았는데 음 어이 친구 안녕 내가 왔어요 아우, 잠시만요.